아, 지금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레슨 있어서 쓸 거 같은데? 지금 너무 안 좋은데? 아이고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어 아, 완료. 어. 저, 나도 돼요? 음, 되지 않을까? 아, 맞다. 진영아 데뷔 축하해. 아, 맞다. 진영아 데뷔 축하해. 아, 맞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그리고 우리 지효이 누나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항상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아.